또 경으로 좌대에 박으면 되겠습니다. 잘 다뤘네요. 펭귄이 두 마리 있습니다. 펭귄이 두 마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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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은 호피 입니다 호피 예 오피인데 문이 가지고 어둡네요 아 어 예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채널이 아주 끄림좋습니다 아따... 몸이 좋습니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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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인삼이 돋보나 있네요 황색이네 황색 묵지사입니다 묵지사 된잎석입니다 된잎석 되겠습니다 그림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멋집니다 무지개가 내려 걸쳐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또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것 같고 그림 좋습니다 오늘의 최고 명상이네 멋집니다 이렇게 봐도 좋고 경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판 좋고 요런거 수발운전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그림 좋네 폭포성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 감았습니다 폭포 아주 시원해 감안해 이렇게 봐도 제일 좋네 아따 빠천누르고 좋긴 좋은데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마이티비 났는데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방이 다행이네요 가방이 다행이네요 가방이 다행이네요 여깄다 이거라 무지개가 완전히 그냥 또래 잘 박이 있네 요렇게 보겠습니다 아 그림 너무 좋습니다 칼라가 그냥 하죠 좋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오나 좋습니다 벌썩인데 이렇게 빨라진 않네요 색이 어둡습니다 이것도 색이 좀 어둡네요 호피계열 양상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차돌문양이 맞네요 여기 차돌문양이 맞네요 날이 상당히 죽인다 살살하네요 자 잘거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호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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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도 좋습니다. 그림도 좋습니다. 아주 추산소으로 좋았네요. 또... 아... 그림이 알 수 없는 그림인데... 좋네요. 옷도... 차돌에 아주... 머리를 잘 그려놨네요. 네... 이것도... 오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피 계통인데... 오피가 행성되고 있는 중이래... 아... 이런 것도 이쁜데... 아따... 아따... 순창오페과 흡사... 이런데... 이게... 오피가 지금... 행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예... 노란게 이게 전부... 이... 호피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 예... 요런거 전부... 예... 예... err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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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전부 호피가 진행중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피가 형상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써봐야 돼요 이러면 아주 몸 좋습니다 요런 것들도 오피 진행중입니다 아주 양성이 잘되고 있어요 요런 것들도 완전히 호피 올라옵니다 일단 이불을 여기서 또 종료를 하고 또 밭이 느리니까 3부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부에 지났습니다 13부에 지났습니다